1장 양자역학 소개, 원자세계로의 신비한 여행. 양자역학은 지난 세기 초에 탄생한 이론으로 원자와 같은 초미세한 세계의 행동규칙을 탐구합니다. 이 이론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성질을 드러내 줍니다. 양자역학은 과학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발전 중 하나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차이는 근본적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뉴턴의 운동법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크기의 객체가 따르는 법칙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의 기술과 과학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원자와 같은 극소의 세계에서는 실패합니다. 이곳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고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를 가지지 않는 등 고전 물리학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의 탄생 배경은 물리학의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실험 결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흑체 복사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화, 광전 효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는 고전적 이론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막스 플랑크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구련속적인, 양자로 교환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어인 슈레딩거 등의 과학자들은 이 초기 개념을 발전시켜 현대 양자역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며 이 이론 없이는 현대 기술의 많은 측면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술 레이저, MRI 등은 모두 양자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양자컴퓨팅과 양자암호학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보, 기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양자역학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양자역학의 탐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는 마치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장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경계를 넘어 고전 물리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적인 이론 체계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맥스웰의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은 거시적 세계에서의 움직임과 현상을 예측하는 데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전적 법칙들만으로는 원자와 같은 미시 세계의 독특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양자역학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결정론적, 세계관과 확률론적 세계관의 차이에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주어진 초기 조건과 법칙을 통해 미래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양자역학은 입자의 위치나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을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는 확률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은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지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양자역학은 바로 이러한 미시세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며 파동 함수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미시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양자역학은 단순히 새로운 물리이론을 넘어서 우리의 철학적, 존재론적 질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의 관측자 효과는 관측이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이는 관측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심지어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발전은 과학적 탐구의 경계를 확장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넓혀갈 것입니다. 3장 양자역학의 탄생 배경 혁신의 여정 양자역학의 탄생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은 매크로한 세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는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본장에서는 양자역학의 탄생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이 혁명적인 이론이 어떻게 과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흑체 복사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과 광전효과 같은 현상들이 고전 물리학의 설명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흑체 복사는 고전 물리학이 예측한 것과 달리 고온의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기 복사가 특정 파장에서 최대치를 가지며 그 분포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전효과는 비트키, 짧은 파장빛이 금속 표면에 닿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이 또한 고전적 파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닌 불연속적인 양자로 교환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에너지가 최소 단위인 양자로만 전달되며 이 양자의 크기는 파동의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흑체 복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광전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아인슈타인에게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의 초기 발견에 이어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슈레딩거 등의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보어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화된 안정된 궤도를 도입했으며,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을 통해 양자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대표되는 파동역학을 개발하여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확률적으로 기술하는 파동함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공헌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 이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탄생은 과학사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이론은 원자와 소립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현대기술과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자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장 양자역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혁신의 끝없는 원천. 양자역학은 20세기 초에 탄생하여 물리학의 근본적인 법칙들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원자와 소립자의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영향력은 순수학문의 경계를 넘어 현대사회와 기술,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양자역학이 어떻게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으며,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양자역학의 첫 번째 주요 응용 분야는 양자컴퓨팅입니다. 전통적인 컴퓨터는 0과 1, 즉 2진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반면 양자컴퓨터는 양자비트 또는 큐비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양자중첩 상태를 활용합니다. 위로 인해 양자컴퓨터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컴퓨터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는 약물 개발, 재료 과학,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양자암호학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보안 통신 방식입니다. 양자얽힘과 중첩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이 방식은 제3자에 의한 메시지 도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의는 금융, 국방, 기업 보안 등의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정보 전송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의 양자역학의 응용은 이미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MRI자 기공명 영상 기술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체의 내부 장기를 비침습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 외에도 양자역학은 우리의 세계관과 철학적 사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비직관적이고 때로는 패러독스적인 현상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의는 과학, 철학, 심지어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질문과 탐구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의는 기존의 결정론적인 세계관 대신 확률론적인 세계관을 채택하여 인간의 인식구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은 단순히 과학자들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현대기술의 발전과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길라잡이 첫 시간으로 양자역학의 탄생 배경과 소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는 10회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이 양자역학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상 토트샘의 양자역학 길라잡이였습니다.